드디어 매미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아 매미가 이제 들리나요? 스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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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마루님께서는 장인이 예비사위를 극도로 만취하게 해서 진실된 사람 댐댐이를 보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남친이 다음날 이로 인해 크게 기분 나빠한다면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? 장인 입장에선 못된 남자를 사전에 거루여는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도 중요하니까요 판단이 잘 서지 않아 질문 남깁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구시대의 문화죠 아버지가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이면 말리세요 요즘 예비사위들은 그런 고장을 받아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에 와 계신 예비신랑 예비신부 모든 분들 다 해당되는 거지만은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문화 술 문화도 그렇고 어른을 대하는 문화도 그렇고 그 모든 면에서 지금 예비사위는 그런 거를 받아줄 입장이 못 돼요 받아준다라고 해도 속이 많이 상할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게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은 생각이에요 자 이런 거 잘못하다가 진짜 혼사길 막는 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30년 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술을 좋아하는 예비 장인어른이 우리 예비사이랑 술을 한 잔 마셔보고 싶다 이건 좋은 거죠 기분 좋게 너무 취하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뭐 좋은 술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들끼리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때까지 술을 퍼먹인 다음에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행동 하나를 보자 이런 무식한 동물적인 이런 작전을 짜고 있다고요? 절대 안 됩니다 남자네 집에서 여자분께 사과 껍질 깎아보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? 어 그죠? 예 새아가 여기 사과 한번 깎아봐라 예 우리 집 귀한 딸이 남의 집 가서 사과 깎고 앉아있으면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겠어요? 장인어른 되는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모여가지고 내가 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런 집에 내 아들을 잠깐 보내고 싶겠냐고 어? 말도 안 되는 거지 남편이 될 남자의 나쁜 술버릇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술버릇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남의 아들 술버릇 체크할 게 문제가 아니고 술을 잘못 배운 사람은 아버지예요 절대 안 됩니다 남자친구가 초대졸인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세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? 2년제 졸업을 초대졸이라고 해요? 그 이유로 반대한다고요? 아니 뭐 선생님 따님은 뭐 학교 어디 나왔길래 뭐 남의 집 아들 그거 전문대 졸업했다고 그렇게 어? 갈보고 어? 하나! 아버지 딸 학교 어디 나왔어요? 질문이 굉장히 저열하죠 저는 그냥 인서울 4년제예요 저도 뭐 그렇게 대단한 학교도 아닌데 어 그래요 대단했으면 얘기했겠죠 아니요 뭐 그냥 뭐 신림동 아무튼 대학이 뭐 모든 걸 결정하지 않잖아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굉장히 빈약해요 정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문젠데 문제랄 게 없어 아버지한테 여쭤봐 전문대로 나온 게 왜 문제예요? 아니 아버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딸의 사위감을 반대할 수는 있는데 너무너무 그 이유가 빈약하다는 거야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싸울 때 그 얘기가 나올 거라는 게 이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이유야 아니 그러면 아버지 딸이 남편이랑 싸우다가 말 안 통하면 이래서 이래서 전문대들이랑 말 안 통해 아니 아버지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?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 전문대 나왔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어 정말 2년째 나온 인간들이랑 말이 안 통한다니까 이렇게 될 거 같냐고 도대체 무슨 이 세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정말 아버지 혹시 전문대 나왔어요? 아이 방금은 내가 아니었어요? 아니 뭐 시대가 시대고 도대체 아버지 언제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뭐 어느 시대라고 해서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 성실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내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극대노를 하시면서 정말 저 학교 어디 나왔노? 저저저저 아버지 저는 4년제 중퇴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퀴즈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나을까요? 4년제를 중퇴한 사람이 나을까요? 따단! 어느 쪽이 더 똑똑할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상하지 않아?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기준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준이다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봐야지 사람 댐댐이를 봐야지 전문대를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딴이 남연청구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? 술을 이빨에 매겨 술을 잘못 배운 사람은 아버지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은 술을 이빨에 매겨봐 그러면은 금방 그게 딱 속마음을 딱 얘기할기라 그러면 그때 내 딸을 이거 데리고 살 놈인지 아닌지를 대부분 알 수 있다 잘 안하고 싶었는데 또 이거 하게 되네 이게 중퇴 개그다 아무래도 대학교 중퇴한 놈들이 좀 성격이 고약한 면이 있어요 이게 거칠고 거친 중퇴 개그다 중퇴한 놈들 무시하지 마세요 중퇴라서 그래 금방 그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